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좌파진영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법괴정작업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접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사법부 장악작전에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1973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언편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박주민 위원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원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인물로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안에서도 막판에 다른 수사기관들이 공직자 비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공수처에 보고토록 한다 그런 독소조항을 집어넣은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이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공수처법에 근거를 둔 공수처와 헌법에 근거를 둔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의 하위기관으로 만들어버린 주역이 바로 박주민 위원입니다 박주민 위원은 2012년도에 민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외곽단체인 민변과 그리고 참여연대를 친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다음 질문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12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은 또 하나의 사건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법관이 아닌 신녀단체 인사가 법원의 인사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이른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의도를 명백하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변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검찰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법원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등을 이미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사법부 계획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사법부를 마저 접수하겠다는 것이죠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해서 검찰을 접수했으니까 검찰에는 공수처법을 그리고 법원에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일명 법원판 공수처법입니다 대한민국을 검찰도 접수하고 사법부를 접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접수하는 것이죠 이 법안은 사법행정위라는 신설기구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인사와 행정 등을 모두 다 장악하는 겁니다 기존에 조직은 법원행정처가 행정권한을 맡고 있고 그 다음 법관인사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기관들의 인사권과 행정권한을 모두 다 어디다 준다? 사법행정위에 이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법행정위가 누구 중심으로 구성되냐? 국회가 선출한 비법관위원이 가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녀인사들이 장악한 조직에 사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당의 입맛에 맞는 민변 및 참여연된 시민단체 출신들이 뭘 하겠다는 거 하니까 법원 인사와 행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를 국회의 산화로 만드는 업무입니다 신녀인사들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판사의 그런 인사가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들이 의도가 뭐냐?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인사입니다 그런데 법관인사 권한을 국회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 국회도 어떤 국회입니까? 여당이 갖겠다는 겁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법원의 인사와 정책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과 법원판 공수처법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민변과 참여연된 인사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안이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좌파연합정권을 통해 가지고 총선에서 압성을 한 다음에 검찰처럼 법원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을 접수한 것처럼 법원을 민변 출신들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합법이란 기치를 내걸고 검찰을 접수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사법부 접수를 시도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져가기 위한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검찰의 접수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사법부 접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깨어났어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업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제도적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유사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한 푼의 이익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총선과 대선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